사나야. 사나야. 어 깼어? 아직 움직이면 안 돼. 좀 전에 무균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어. 의사선생님 말로는 회복 속도가 아주 빠르대. 사나는? 질투 날라는데? 밤새 오빠 의식 돌아오게 기다린 건 난데. 사나 씨만 찾네? 에스터. 사나 어딨냐니까. 걱정 마. 사나 씨도 수술 잘 됐고 곧 의식도 돌아온. 수술이라니? 무슨 수술? 수술이라니? 쏴 봐. 이 몸은 어디 간다는 거야. 그럼 공여자한테는 어떡하지? 뭘 어떡해. 더 건강하기, 더 행복하기. 그래서 더 많은 환자들한테 도움 주기. 내가 공여자라면 그럴 것 같은데. 네. 엄마가 보고 온다니까. 수술 바늘 짜고 터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. 내가 직접 확인할 거야 수호 씨. 괜찮은지 내 눈으로. 오산아. 수호 씨. 왜 그런 거야. 어쩌자고 말도 없이. 나 아팠어. 수호 씨도 나 위해서 이렇게 해줬을 거니까. 너를 어쩌면 좋니. 너를 어쩌면 좋니. 너를.